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네 목숨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대답이 됐나? 나에 대한 믿음 하나를 주지. 내일 정치기를 흔들 스캔들이 하나 터질 거야. 무슨 스캔들? 서울시장 스캔들. 티켓 학과 비밀 토크는 비밀 토크이 아니야. 네가 그걸 밝혀내. 오늘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강기탁도 몰라야 돼. 기타경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어. 내 경고 잊지 마. 그럼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연락하지. 도요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게이한테 들킨 거야? 무슨 일이냐고. 형아 아니야 잠깐 통신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형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